이름은 정재열이라고 하고 강재희라고 합니다. 자, 화이팅 할게요. 광기동이고요. 원하는 게 뭔데. 지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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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독님 아버지님 함께 여행하고 사랑이 좋게 기독님의 소문? 사랑이 좋게 뭐라고요? 계장님하고 현서님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? 아 네 내가 좀 걱정돼요 고마워 냄새할 것 같아 지금 벌써 냄새 나요 이거 너한테는 아니겠지? 미안해겠지? 지금 쉬네 괜찮아 개소리야 개소리야 근데 딱 그건 없는 거 같아 너희 둘이 커플이잖아 네 그거 뭐야? 동의해? 저렇게 동의해? 아 이거 웃으기도 아니고 뭐해 무슨 녀석은 동의하네? 완전 지금? 무슨 녀석은 동의하네 저 가방 메고 온 거 봐 너무 동의하지? 스티브 스티브 씨 하여튼 저는 너무 괜찮아요 제이씨 괜찮아요 근데? 어 저도 괜찮아요 제이씨가 이제 평소에 이제 현서에 대한 또 제가 현서랑 친하게 못 친애는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와 내 탓한다고? 이번 여행 컨셉은 특별하게 한 팀은 산을 가고 한 팀은 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산과 바다로 나눠져 있는데 산은 벤지점프를 해야 돼요 할 거예요? 안 해요 아 무조건 받아가지고 저는 아까 어제부터 보이콘 보이콘해가지고 저는 안 할 거예요 너 뛸 수 있어? 아 나도 너무 싫긴 한데 뛸 수 있어? 뛸 하면 뛸 거 같긴 해 어? 너무 싫긴 해 나도 기분 좋은 거 같아 근데 저 좀 봐 제이씨가 뽑아 아 이런 뽑기 이쪽으로 가실 거예요? 잠깐만요 어딨어요? 황들만 치는 거야?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옆에 좀 이상해요 여기서 보면 이거랑 안 보여 어떤 게 기분이 있어 몰라요 나 모르겠어 질문이 이상해 어떤 게 있어 기분이 중요해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양념사에게 침묵 잡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지랄하네 저 모르겠어요 이걸로 할게요 네 이걸로 하세요 자 자 자 보지 마시고 자 갑시다 하나 둘 셋 너 어제 날 비웠지? 콘텐츠인데 못하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야 너는 부쳤어 너는 뒤졌어 박현선 볼 때도 넌 내가 된다 와 대박 야 제이가 어떻게 바다를 부르냐 아 이거 제세이 뒤에서 주작했잖아 나 몰래 좀 계속 섞었어 뭐 주작을 해 근데 우리 조합이랑 제세이는 좀 맞지 않나? 아 네 자 그러면 정해진 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또 나랑 같이 가야 돼 자 가지땅 킴 음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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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정재열 간다 우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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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녕 안녕. 연락 못 받아도. 여시기차라고? 늦었는데? 아니 아니 기사님 여기 못 넘어가는 거예요. 저 뒤로 가셔야 돼요. 아 저기 또 있다. 여기 밑으로 내려가세요. 늦을까봐 초조함. 안녕히 계세요. 뭐야. 여기가 제이랑 내가 살던 동네야. 알아. 아니 진짜 그 애새끼 같아. 그래. 어 뭐야 호두갈이 먹는 거 아니지? 감사합니다. 아 내놔. 애새끼 같아. 설마 계란빵 다 먹지 않겠지? 좀 빨리 먹어야 돼. 왜 몇 시 자요? 12. 몇 시 자? 맛있어. 신나? 어 계란빵 모르겠고 신나. 제주도 아니지? 어이없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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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진짜 대박 괜찮으세요? 뭐 하세요? 저기요? 큰 쪽 해봐 맞아봐 맞아봐 맞으면 좋겨봐 안마 안 때렸잖아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맞아봐 렛츠고 렛츠고 나의 여행 렛츠고 그때마다 그중 진짜 지금 이낙지 주먹밥 집에서 이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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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형 이거 포장 얼마나 넣어야 돼요? 어 저희 애들이 그거 부족하더라고요 아 진짜요? 저쪽에서 제조 팬이라고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오 너무 불편해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먹을 걸 좋아하니까 이런 데 오는 게 재밌네 아 그래? 너희랑 오니까 좀 편하다 왜? 신경 쓸 게 없으니까 제이랑 오면 뭘 신경 쓰는데? 어? 너 씨바 마이크로 켈래? 일단은? 높이 올라갈수록 덥게 죽게 덥지 왜? 왜? 해가 가까워지니까 왜 매일 추워지? 아 마늘! 와아 날아가고싶다 복사에요 복사에요 오? 어? 마늘 향이 나타나? 응? 음! 그 면이 엄청 모락모락 많이 나는 만두 짤 알죠? 길거리 있는 거 거기 파는 만두 같아요 음 음 우리 처음 와봤는데 이게 죽기 잘 맞네 음 음 도톱테이비 뭐하고 있을까? 대게 먹을 거 있어? 나? 지금 가기에는 하루 종일 살 먹을 거 같아 배부럽다 안 뛰고 마음 편히 대게 터먹을 거 아니야 오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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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이거 가리비에요? 네 이건요 조개에요 이거는? 저건 뭐에요? 이거 똑같은 거 이건요 이건요? 뭐가 맛있어요 먹기 뭐가 좋아요? 러시아가 더 싸요? 러시아게 맛있어요? 한국게 맛있어요? 그럼 여기 파는 데는 지금 여기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? 근데 여기는 러시아 건 없어요? 러시아가 왜 훨씬 크지? 유전자가 커서 그런가? 그럼 대게 큰 거랑 홍기 조그만 거 하나 주세요 더 큰 애를 주세요 그럼 그렇게는 얼마 해주실 거예요? 만 원? 너무 비싸다 일본 것도 좀 섞어주시면 안 돼요? 그럼 광어는 또 서비스가 따로 붙을 거 아니에요? 선생님 소라는요, 소라? 섞어서 만 원 해주세요 13만 원, 14만 원, 15, 16, 17만 원 나와요 17만 원이요? 아, 3일 굶어야 되겠다 그러게, 둘 해야 되겠네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사죠, 둘이 오면? 세 명 아니에요? 둘인데요? 세 명이요? 어, 많이 안 사요, 그렇게 많이 안 사요 그럼 뭐 또 서비스를 좀 더 주시나? 아니야, 많이 주지 일단 이거 들고 가요 그리고 회는 조금 이따 떠서 가지고 올라갈게요 이 정도면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더 쌀 거 같아 그렇게? 사와도 돼요 잠깐만, 저 회 썰어주는 거 바꿔치기 해서 오는 거 아닌가? 검사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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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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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담? 네. 드세요, 이렇게. 드실까요? 선생님, 저거는 손님이 개만있죠? 네, 또 와요. 페도 올라와요? 네. 펜 세팅도 할 거예요? 네. 펜은 세팅이 3천원에 더 붙거든요. 어, 펜이 털어서, 털어서 들어와야겠다. 펜은 소량이 나가죠. 야채 나가야죠, 이제. 펜은 나중에 3천원만 더 붙으면 돼요. 상추 먹어? 상추 안 먹을게요. 소금은 눈대요? 네. 네. 저희 상추를 아예 싫어해서 알레르기 써왔는데. 네.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저는 상추 손도 안 돼요? 매운탕 거리로 하는데, 매운탕 어떻게 드실 건가요? 매운탕은 또 얼마예요? 만 원. 매운탕 만 원이에요? 네. 아니, 막. 여기는 다 3천원입니다. 네. 막. 하지만 사장님도 좀 민망해 하시는 거 같은데. 매운탕은 그럼 하나 주세요, 그냥. 이리빤에 집에서 시켜먹자. 아, 왜 신났어. 한, 한 개도 못 깎아놓고선. 회원이 성공했어. 아, 신났어. 먹어라. 먹어도 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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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가 대장인데, 제이 모두를 해. 좋아, 좋아. 대장이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했어, 안 했어, 안 했어. 야, 배낮이야. 형제이! 아, 씨X 어디 가. X 됐다, 이거. 손으로 타고 싶어 보여. 자이언트 슬라이드는 그냥 타는 거네, 여기서? 네, 맞아요. 아, 저건 못 타. 아, 미래를 추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